이 표현 꼭 외우자. 의문문 만들기. 어디로 출장 갔어? 너 오늘 파티에 올 거야? 아니, 나 오늘 바빠. 나 출장 왔어. 어디로 출장 갔어? 중국 왔어. 언제 갔어? 지난주에 왔어. 그럼 언제 돌아와? 다음주에 돌아갈 거야. 그럼 오늘 저녁에 영화 볼 거야? 너 지금 학교야? 너 지금 학교야? 아니, 지금 카페에 있어. 아니, 지금 카페에 있어. 학교 근처 카페이지?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카페야.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카페야.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카페야. 공부하고 있어? 너 지금 학교에 있어? 숙제하고 있어. 그럼 오늘 저녁에 영화 볼 거야? 나, 징티엔완상 칸부칸 디에잉 숙제 끝나고 가자 쪼완 쪼에 쥐바 여섯시 아니면 일곱시 류디엔 일곱시에 만나자 치뎀 류디엄 류디엄